아, 미술관. 미술관입니다. 우와, 그림. 좋다. 지금 엄청 맛있는 마들레드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한번 같이 가시죠.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, 밖에 한 번 갈게요. 줄이 엄청 길다, 지금. 저도 지금 그거 계속 기다려서, 지금 몇 달이 왔는데, 마들렌이랑 빵이 제일 유명합니다. 음, 마들렌 한번 구경 가겠습니다. 우와, 지금 사실 냄새를 담을 수 있으면 냄새를 담고 싶어요. 냄새가 지금, 아, 너무 신기해요. 저 향이 엄청난 것 같아. 어우, 진짜 너무. 피가서 흔들고 왔어. 지명자 밑에 왔어. 네, 너무 맛있어. 가격다운 걸로 주시나 봐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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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에는 바삭해서 되게 바삭하고, 안에는 되게 부드러워서, 카스테라 같은 느낌. 근데 되게 버터향이 진해서, 완전 맛있어요. 커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한번 먹어볼까요? 어. 먹어볼게요. 먹어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어로 너무 뻑뻑해. 솔직히 너무 높게 안 해. 아니요, 진짜. 너무 맛있어요. 우와, 이거 정말 안 좋아. 최고의 맛을, 희난 씨. 옆에서 어떻게 하 ocor